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나왔네요.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TN 뉴스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55,200원, 비중은 45% 가지고 계세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남겨주셨어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59,100원에 올라옵니다. 앞서 이제 수급해서 살펴보셨겠지만 오늘 기관들이 또 강하게 매수를 세가 들어오면서 빨간불 켜낸 종목이고요. 시청자님께서는 그래도 5만 5천 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수익은 잘 보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 향후 전망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주식이죠. 5만 5천 원대면 괜찮게 사셨네요. 최근에 사신 것 같기도 하고요. 과거에 사서 몰려서 지금까지 갖고 있지는 않을 수익 났다 안 팔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올해 아마 10월달, 9월달, 가을에 사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잘 산 거죠. 왜냐하면 지수가 9월 말에 저점이라면 정확하게 삼성전자는 저점에 샀기 때문에 지수가 추세지로 가기 전에 먼저 가는 주식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저는 하이닉스는 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수익률이 당분간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는 가전, IT 그룹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 비메위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있고요. 주로 파운더리 쪽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경기에 가장 민감한 쪽도 메모리 반도체라서 아직은 경기가 확실히 회복된다는 전망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로서는 주가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지금 반도체를 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경기가 내년 3월 초점이라면 지금 정도 사도 수익이 나을 수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고요. 그럼 그 이후에 한 1년, 2년 동안 경기가 강하게 좀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경기가 강하게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앞으로 내년까지 주가는 박스권에 머물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2025년도 정도에까지 경기가 확실히 회복한다면 스태그 프레이션이 오지 않고 회복한다면 25년도까지 9만 6천 8백 원을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15만 돌파를 못할 거로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 6만 원 정도에서 9만 원 가르쳐야 50%밖에 되지 않죠. 길게 보더라도 수익은 삼성전자는 시가총을 1등이기 때문에 성장은 장기적으로는 9만 6천 8백 원은 반드시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5년 안에 돌파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TSMC하고 경쟁을 해서 2030년도 TSMC를 능가하는 회사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상은 당연히 돌파하겠지만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비밀 판도리 쪽에서 한 3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한다면 TSMC는 한 40% 정도로 내려오고 75% 정도가 두 회사가 차지하게 되면 80%가 충분히 삼성전자 가치는 10만 원 이상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10만 원대 이상으로 주식이 10만 원으로 간다면 이 시가총액이 596조가 되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000조 이상이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 1000조 이상이라면 지금 352조니까 한 3배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그럼 3배 나오면 18만 원 정도는 4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30년 정도의 목표가 거기니까 빠르면 27년도죠. 그럼 한 5년 정도를 갖고 3배나 기본 2배는 나올 걸로 보니까 2, 3배를 수익을 만족하겠다면 5만 원 이렇게 사신 분들은 갖고 있어야 됐고요. 그러지 않고는 기술적으로 매매해서 제가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펀드 매니저 할 때부터 94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97년도 아니면 몇 번에 이게 3만 원 액분자 3만 원 됐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가지고 장기적으로 있어도 되는 주식으로 했는데 제가 팔려고 그러고 났을 때는 주로 한 3년 정도는 안 가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2007년, 2006년부터 이렇게 안 갔고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이렇게 안 갔거든요. 이것은 2013년부터는 IT가 다 고성장이 마무리되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3가 이상 나오고부터는 갤럭시로서 성장을 못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성장 어떤 모멘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3년 5월까지 다 팔고 삼성전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가 올 거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새로운 성장인지는 못 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16년도 보니까 알파고로 성장을 달았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거죠. 물론 2020년부터 유동순 때문에 올라왔지만 인공지능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공지능의 가정 중간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25년도 보면 거의 성숙기 이후로는 성숙기 들어가기 때문에 메모리로는 성장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비메모로 반드시 성장을 해야만 이 주식이 추세적으로 10만 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메모로는 지금 이종영 회장이 비메모로를 파운더리를, TSMC를 넘어가겠다는 야시차 목표를 세워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기를 극복하고 역경을 극복하고 기술을 극복하면서 세계 최고로 갔던 유전인작이기 때문에 TSMC 등가 못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까지 30%까지 점율이 올린다면 지금보다 2배인데요. 주가는 당연히 3배는 나올 걸로, 2, 3배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그런 개념으로 천천히 빠른 수익률보다는 저축하듯이 은행,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이나 앵금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은 채금보다 훨씬 높은 그런 걸로 보면 충분히 몇 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보유하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반등을 내년까지는 저는 7만 5천 원 정도가 평균적인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7만 5천 원 평균적인 목표가를 보면서 그때 시장 보면서 매도를 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현재 이런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도 함께 짚어주셨고요. 오랜 기간 동안 좀 박스권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라는 부분들을 조언을 드렸네요. 이 종목은 천천히 정말 오랫동안 좀 묵혀야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비중도 45%로 좀 넉넉하게 실으셨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한 구간입니다. 내년에 목표가는 7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